창세기 19장 저녁때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로시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자마자 얼른 일어나 맞이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로시 말했습니다 내 주여 가던 길을 멈추고 주혜정에 집에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신 후에 아침 일찍 가시던 길을 가십시오 그들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지낼 생각이다 로시 그들에게 간곡히 권하자 그들은 돌이켜 로세 집으로 갔습니다 로시 그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누룩없는 빵을 구워주니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성의 사람들 고초돔 사람들이 젊은이로부터 늙은이 이르기까지 사방에서 몰려나와 그 집을 애웠었습니다 그들이 로세에게 외쳤습니다 이 저녁에 너를 찾아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욕보해야겠다 그러자로시 그들을 만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등 뒤로 문을 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요 이런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 보시오 내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어 내가 두 딸들을 내보낼 테니 그 애들에게 여러분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도 하지 마시오 그들이 저리 비켜라고 외치며 다시 말했습니다 이놈이 낙은해로 지내다 여기 와서 사는 주제에 우리를 다스리고자 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저들보다 너를 더 혼내줘야겠다 그들은 로스를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안에 있던 그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로스를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 입구에 있던 늙은이나 젊은이 할 것 없이 눈을 멀게 하니 그들이 입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로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이 성의 상이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게 속한 다른 사람들이 또 없느냐 그들을 모두 이곳에서 내보내거라 우리가 이곳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들의 죄로 인해 여호와께 부르짖음이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망시키기 위해 우리를 보내셨다 그러자 로시 밖으로 나가 자기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서둘러 이곳을 떠나야 하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신다네 그러나 그의 사위들은 그 말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동틀 무렵 천사들이 옷을 재촉하며 말했습니다 서둘러라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내 두 딸을 데리고 가거라 그러지 않으며 이 성의 심판에 벌이 내릴 때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로시 꾸물거리자 그 사람들을 놓고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옷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옷의 가족들을 이끌어내자마자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너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가거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병원에 멈춰 서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거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도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로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주께 은총을 입었고 주께서 제게 큰 자비를 베풀어 제 목숨을 살려주셨지만 저는 저 산까지 도망갈 수 없습니다 저 산에 이르기도 전에 이 재앙이 미쳐서 제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보십시오 저기 있는 성이 도망치기에도 가깝고 작은 마을이니 제가 그곳으로 도망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목숨이 보존될 것입니다 그가 로스에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 일에도 내 부탁을 들어주겠노라 내가 말한 그 성을 내가 뒤엎지 않을 것이다 서둘러서 그곳으로 도망가거라 내가 거기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리하여 이 마을은 소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해가 지평선 위로 솟아올랐을 때 로스는 소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로 하늘로부터 곧 여호와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빛처럼 쏟아 부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들과 온 들판과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그 땅의 모든 식물들을 다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그때 로스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그가 여호와 앞에 섰던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들판에 온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가 보니 그 땅의 연기가 화로에서 피어나는 연기처럼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판의 성들을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로스의 살던 성들을 뒤엎으실 때 그 뒤엎으신 가운데서 로스를 구해 주셨습니다 억과 그의 두 딸은 소활에서 사는 것이 무서워 소활을 떠나 산에서 살았습니다 그와 두 딸은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는데 이 땅에는 세상의 관습을 따라 우리와 결혼할 사람이 없구나 자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해 우리 아버지의 자손을 보존하자 그날 밤 그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 그녀의 아버지와 함께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로스는 그녀가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웠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자 그리고 내가 들어가 아버지와 동침해 우리 아버지의 자손을 보존하도록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그날 밤에도 역시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들어가 그녀의 아버지와 함께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로스의 딸들이 그 아버지로 인해 임신하게 됐습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모합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오늘날 모합족석의 조상이 됐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배남미라고 지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오늘날 안문족석의 조상이 됐습니다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내계부로 이동해 가데스와 술 사이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랄로 가서 잠시 머물러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안에 살아야 돼서 그녀는 내 여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날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낸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내가 데려온 그 여자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그녀는 남편이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말했습니다 내 주여 죽게서는 죄 없는 백성도 멸하시려 하십니까 그가 제게 그녀는 내 여동생이라고 했고 그 여자도 역시 그는 내 오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역시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안다 내가 내게 죄짓지 않도록 내가 너를 막은 것이다 그 때문에 내가 너로 하여금 그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주어라 그는 예언자니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주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그녀를 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사람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비멜렉은 자기 신하들을 모두 소집해 그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에게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내가 나와 내 왕국에 이렇게 엄청난 죄를 불러들였느냐 너는 내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다시 아브람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이런 짓을 했느냐 아브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은 분명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녀는 제 여동생입니다 제 어머니의 딸은 아니지만 제 아버지의 딸인데 제 아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제 아버지 집에서 떠나보내실 때 제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내게 베풀어 줄 호의는 이것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당신은 그는 내 오빠라고 해 주시오라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람에게 양과 소와 남정들과 여정들을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살고 싶은 데 가서 살도록 하여라 그리고 아비멜렉은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오빠에게는 천계를 준다 이것이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당한 일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에서 내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아브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정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라 때문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그동안 닫으셨던 것입니다 10편 6편 여호와여 주의 노염으로 나를 꼬집지 마시고 주의 분노로 나를 벌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내가 쇠약하오니 나를 가엾게 여기소서 여호와여 내 뼈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 영혼이 몹시 떨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나를 구하소서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죽으면 아무도 주를 기억할 수 없으니 누가 무덤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시누마다 지쳐버렸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울은 눈물로 침대를 적셨으며 내 이불도 푹 젖었습니다 내 눈은 슬픔으로 희미해지고 내 모든 적들 때문에 약해졌습니다 너의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부치증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청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리니 내 모든 적들이 두려워하며 부끄러움을 당한 후 곧 물러가리라